야옹 짜잔 염사이 안 올라간 사이에 저희 집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큰 캣타워가 사라지고 다른 스크래처들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이쿠 오동 그렇게 하품을 거나하게 하셨나요? 코트찜 어렸어 코트찜? 코트찜 어렸어 코트찜 오잉? 우리 수나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왜 이렇게 이쁘래 컸어? 음 호두마루가 예쁨 받아야지 저희 집 아가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었어요 호두마루도 여전히 사랑이 많구요 짜고 착한 수나는 수나 호두마루 애교가 엄청 많은 애교둥이로 성장을 했구요 장난기가 거의 최고봉이에요 크기도 엄청 작았던 수나가 한 뼘하고 반 한 뼘 반만큼 자랐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지금 내홍이는 어디서 지내냐면 내홍 내홍 오늘부터 일주일간 내홍이는 격리장에 지낼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희 사과랑 둘이 너무 많이 싸우고 밍밍이랑도 싸우고 요즘 싸움에 거의 주인공이여가지고 잠시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아 순아 왜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다녀 카메라를 따라다녀 카메라를 따라다닐구요 아 카레씨 좀 편안해 보고 계시는데요 카레씨 반가워요 누구 왜 이렇게 맛있겠어요 이리와 누구 왜 이렇게 맛있겠습니까 누구 카레 잘 지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레 카레 인사해야지 카레도 잘 지냈어요 카레는 잘 지냈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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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는 옆에서 봐도 잘생기고 아래에서 봐도 잘생기고 위에서 봐도 귀엽고 이렇게 여전히 잘생기면 끝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을이 눈에 따라 유난히 바쁘구요 화이트랑 포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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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추루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힘들어도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괜찮아 안돼 수나가 누리 가식을 엄청 빼서 먹어요 괜찮아 바로 파악 손주빈이 다 먹었지요? 이건 우리 손가락이요 Shane 아잇 잘했어 onze 안녕